어, 한 아빠. 어휴, 괜찮아? 아휴... 옷 갈아버렸는데. 뭐 패션이야, 이따위야. 아니야. 한 아빠, 이게 생전 살았을 때 마지막 모습 같아. 찍자. 무슨 생전 기분 나쁘면서 죽으라가. 아니, 이 모습. 아니, 이 모습으로. 그게 그거 좀 무슨... 눈 크겠다. 이게 생전에 살아있는 모습이야. 아이씨. 됐어. 생전 마지막 모습이야. 생전. 아, 이렇게 스스로 하실 거였으면 저희도 지난 녹화 때 선배님이랑 사진을. 맞아. 이게 귀한 영상인 거야. 아, 이제 못 보는구나. 옷상양락에 맞은. 구수하고 되게 인상이 좋으셨었는데. 잘 가. 아휴. 한 아빠, 떨려? 안 떨려. 알았어, 알았어. 떨고 있네. 가슴이 쿵탕쿵탕하네, 그냥. 아휴. 가슴도 엄청 크네, 아주 그냥. 무섭지? 그래서 안 무서운 건 아니지. 이런 얘기는 뭐한데. 혹시나. 만약에 내가 잘못되면. 내 뭐 임명이 재천이라고. 나는 거기까지니까. 아휴, 어휴, 내가 잘못된 사람 없어. 잘 살라고. 그냥 잘 살고. 내가 속을 너무 많이 썩였지. 뭐 3일장 할 필요도 없어. 그냥 당일치기로 끝내. 당일치기로 끝내. 수술하러 들어가는 줄 알겠네. 여기 봐봐, 여기. 털이. 털이.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. 하루마다 들어갈게. 한 아빠, 걱정하지 말고. 집안 걱정하지 마. 아휴. 애들 걱정하지 말고. 저희 이제 들어갈게요. 한 아빠, 걱정하지 마. 한 아빠, 걱정하지 마. 고행. 걱정하지 말고. 걱정하지 말고. 자꾸 그러니깐 걱정이 돼 있잖아. 잘 될 거야. 알았지? 아휴, 아휴, 아휴. 아휴, 아휴, 아휴. 아휴, 아휴. 아휴, 아휴, 아휴. 이걸 왜 여기다 놨어? 아휴, 아휴, 아휴. 왜 울어, 왜? 어쩌다가 일어나서 한 번 가줬다. 뭔가 기분이 이상해. 어쩌다가 이렇게 이상해. 하루아파. 하지 마. 안 되겠어. 하지 마. 그냥 이 대로 살자. 아휴, 어휴, 어라오빠. 아휴, 오우, 아휴, 오우, 오우. 빨리 걱정하지 말고.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. 진짜 이상하다, 이상하네. 아휴, 어떡해. 아휴. 아휴, 아휴, 아휴. 갑자기 확 올라오셨구나. 우와! 대박이다. 수술이 장면이 다 나온다고요? 장면이 나온다고요? 이게 무슨 생로병 생일이... 아니 진짜! 상품을 중계하는 여행이 있어, 처음이죠? 그래서! 언니가 최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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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초!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시기를 하시다가 움직이실 수 있어서 손 부정할게요. 손을 왜 묶어요? 움직일 수 있으니까. 아, 진짜! 수술인데 잘못되면 어떡하지? 어설프게 그냥 이렇게 끝나면 어떡하지?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. 오! 그리는 말이야! 그리는 말이야! 수면 마취예요. 아, 수면 마취예요? 긴장하니까요. 아, 부분마취하니까요. 수면 마취. 아... 아, 부분마취하니까요. 아, 부분마취하니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